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팬텀에 어? 어? 수공이 떨어지는데? 아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스택 쌓기가 되게 까다롭긴 하다. 어? 확실히. 아 뭐.. 지금 못 쏘겠다. 꼬였어 꼬였어. 뒤져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이렇게 해놓고 쓰면은 절로 가는 거 아닙니까? 어어? 모르겠습니다. 허허허허허허 템이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써보았습니다. 아 이거 스택 쌓으려고 이 스킬 쓰는 것도 참 좋긴 하. 티쉬엇? 막 달긴 다는 것 같긴 한데 아 실제로 제 느낌 무슨 느낌인지 그렇지 그렇지 달긴 다는 것 같긴 한데 그 느낌 아 이틀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밀려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시디나오면은 처음이 아시디나오면은 정리를 한세 이 세 개를 칠 수 있어. 근데 안 된 거 같은데 됐나? 아 이거 죽을 텐데? 아 이거 죽을 텐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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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아 후퇴 후퇴 후퇴. 아 이거 죽을 텐데. 아 이거 죽을 텐데. 아 마지막은 멋있게 마지막 스킬로 마무리하자. 아쉽군요. 요렇게 데미안을 잡아보았습니다.